나영인 나영인 잘 지내고 있어? 나 안 보고 싶냐? 훈련소 들어갔을 때 네가 그렇게 쓰라고 해도 안 쓰던 편지를 이렇게 쓴다 나영인 잘 지내고 있어? 미안해 영인아 마음고생 많지? 나 없는 데서 너 울고 있을까봐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 근데 나영인 나 너한테 울지 말라고 안 한다? 우는 동안 아 내가 이 선호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확인할 테니까 울더라도 나 잊어버리지 말고 나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나영인 그리고 지금 실컷 울어도 평생 더 울 일 없을 거니까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니까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나영인의 남자 이선호가 그대를 만나려고 나 I love you 난 여기 이 자리에 그대 조금 더러운데도 괜찮아요 내 안에 그대가 숨쉬고 내 안에 그대가 2만4천 어, 맞다. 내가 왜 여태 그 생각을 못했지? 구청 동교놈이 송비란으로 바꿔달라 그랬던 걸 까맣게 잊고 있었네. 요새 금값도 좋겠다. 이거면 한 달은 버티겠지?